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한국가스공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한국가스공사 주지 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뭐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강한 거래를 수반하면서 움직일만한 이유가 있었냐를 보면 딱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치만 이미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추세가 전환이 됐네요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추세가 전환이 되니까 어때요 사람들도 어 얘가 하락 추세를 멈추고 다시금 고개를 들어버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추세를 넘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혹은 조정을 주더라도 4만원 구간에서 이렇게 가주는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재료의 뭐 연속성 재료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냐 얘가 하루 반짝하고 끝날 테마냐 혹은 하루 반짝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꾸준히 움직임을 가져가 줄 수 있는 재료를 머금고 있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라 말씀을 드렸었죠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당연히 후자의 종목이죠 못해도 최소 올해 더 간다 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재료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봐야 함에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석유 탐사 세계자원 무기화 추세 고려해서 도전해야 된다 저도 사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지금 시추 관련해서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10배를 더 많이 하고 있구요 중국은 약 700배 이상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이 바보여서 돈이 남아 돌아서 시간이 많고 제 자원이 많아서 그 시추를 계속 하겠습니까 트라이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겁니까 당연히 거기서 뭐라도 나오면 분명 또 달라지잖아요 석유만 나와도 어때요 석유만 나와도 어떻습니까 제품 원가 낮추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제품의 원가를 낮추면 마진이 많이 남잖아요 기업들에게도 좋고 국가도 좋고 기업이 성장하니까 그죠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저는 한국가스공사가 아니더라도 혹여나 만약에 시도해 볼 만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봐야지 거기서 석유가 콸콸콸콸 나올지 안 나올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습니까 그죠 우리가 산유국 되면 또 지금의 위치와는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일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뭐 합시다 맙시다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세금으로 할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데다가 세금 쓸 바에 그거 하는 게 낫지 그래놓고서 나중에 뭐 욕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성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냉정이 저는 솔직히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신흥 성장 국가로 발돋움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냉정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냉정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해봐야지 그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되면 난리 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물론 한국가스공사가 뭐 관련 주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걸 논 외로 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비슷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 떠나서 재료의 연속성 4만원 지켜냈고요 재료 연속성 못해도 진짜 1년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추적관찰 해야 되는 종목이다 종목임에는 저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은 뭐 어제 조정이 나왔고 다시는 회복시킨 겁니다 큰 틀에서는 위와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정도만 나와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여러분들 영상 체크해 주시면서 현재 흐름 같이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보고 계신 지금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채널 링크 누르시고 한국가스공사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 댓글 채널 링크 누르시고 한국가스공사라고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체험이 마지막이 끝입니다 마지막 체험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거나 오늘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댓글 채널 링크 누르시고 한국가스공사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